이렇듯 겹굿받았어요 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화장도 지워줬겠다. 나도 예뻐. 래쿠키 궁금했어? 래쿠키 궁금했어? 스크럽 먹으래, 쿠키도. 이거. 이거 같아. 귀여워. 아, 이거 코트 색깔이에요. 이거 봐. 안무 올 거면서 궁금해하긴 한다. 그래가지고, 안 싶어. 한 이틀, 3일 정도. 이은 씨랑 같이 콘서트라도 하라면서. 근데 내가 그래야 될까 봐요. 안돼. 으 collaborative adam 와, 매우 collaborative. 오, 예쁘게 생겼어. 고기는 양배추와 같이 사라져요. 응. 응. 잘 없어졌구나. 맛있어? 잘 안 먹었어. 그냥 모자 마시는 거 같아. 이거는 따로 넣어야 돼서. 그래. 재료가 달라서. 난 여기 봐봐. 진짜 잘해서 이거 해. 바로 근데. 짠. 난 오늘 여기서 빨간색으로 돼. 짠. 간식. 히히히히. 잘 못된다. 응. 눈 다 하고 쓰러졌어요. 흠. 흠. 한 neues. she uses. 가기. 애가 눈이. 우이의. 아하. 귀여워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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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소주한 아랫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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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라란 여러분 라뉴로즈에서 선물해주신 FW제품들 W까지는 아닌가? 가을제품들 아.. 이거 신상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고르는데 진짜 힘들었어 이거는 다음에 제가 입어보고 보여드리도록 하고 요제품 이게 백팩인데 라뉴로즈에서 가방 나오는 거 처음 나온 거 같거든요? 이거 말겠다 컨테이블이 도움이 장사 그룹 탱탱 소주를 왔습니다 조사 아휴 아휴 트레임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됩니다 재료 수박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? 응 응 일대는 아니지만 자전거 우리 가잖아 응 우리 가잖아 응 응 응 우와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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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기 이거 할거야? 꼬기 이거 할거야? 꼬기 이거 할거야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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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의 쥐다보 소개합니다 쿠키 어? 고양이! 쭉 꺼면 돼 왜냐면 이리로 내려오면 되거든 잠시 후 과수 반직국이 있습니다 바퀴가 날맛이 따라 되잖아 그니까 어제도 6시쯤 잠시 후에 바람이 너무 좋았어요 맨날 아침에 더 quiet 너무 웃기고 사실, 이곳은 주인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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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